10줄 10줄 나이스! 2가지야! 뭐야! 웨이야! 손오후이었어? 우후!! 일단은 기본적으로 깜빡만 아니라 내가 대가리 잡고 있을게 카운터 할게 오케이 오케이 굿 카운터 찍어요 비전 삑났다 와우 여러개의 약점에 약점은 깜빡이구만 전면에서 데려야 되는데 깜빡이 전면에서 데려야 되는데 깜빡이 전면에서 데려야 되는데 진짜 고기는 여기는 진짜 못 달렸다 옆구리 조심 옆구리 조심 역시 옆구리 조심 카운터 나이스 오 마이구 마스터 해버렸어 오 뭐야 오 좋아야돼 찍은데 안전 잘거에요 팜패님이 팜패님이 이런거 딱 해줘가지고 기가 막히게 인지가 되네요 잘한다 팜패님이 활력이 감사합니다 우웟 1초만 있다가 레드벨 5 손 경찰이 2총 조신? 휘 조심 안 돼 내 절구 없어졌어 절구 상하마 아프게 때리는 나 아니야 갔어요 지워줘야 돼 3시 쪽 지워줘야 돼 3시 중앙 천천히 나와도 돼 지우는 것부터 해줘요 2스택 쌓이면 바로바로 받아보여 빨간 막아야 돼 손님 안수 에랑님 안수 때리고 최대한 때리고 촉수 생각이에요 때리다가 몸에 연기 나오면 촉수 생각 카운터 카운터 가비 다짜고짜 카운터를 가지고 아 저 너무 전조가 없는데 찍고 찍어요 빼요 너무 다짜고짜 카운터 카운터 찍어요 이거 좀 나중에 터진 여유있어 티켓이 있어 촉수 생각 촉수 촉수 공격조심 여기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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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몰라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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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중뒤로 중뒤로 와요 미리 3범을 넣었어요 굿 1초 내가 이을게 바로 갈거야 나이스 나이스 세라기야 의식이 뭐지 그 돌리는거 오케이 오케이 1시 내가 먼저 갈거야 내부 무력은 9시 2개에요 우와 별 12시 부터 지워야 돼 석bud 상커버 어색해 이거 별인거 같아 별별별 잘 잘 잘 별별별 12시까지 지워줄게 뭐야 나 바로 돼있네? 게이득 이거 6시 지금 못해요 6시 지워야 돼 6시만 지워주면 될 거 같아 어 6시랑 12시 좀 멀어 네 됐어요 6시됐어 6시만? 6시만에 줘요 오케이 6시만 어 들고 감사합니다 들어가면서 제감사 저 신포 있으니까 물력 빼시지 마세요 오케이 6시만 2M에 렙듯 마틴이면 지워야 되는 듯 피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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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 안 먹어? 건수 죽겄다 굿 일어나면 힐일 거야 일어나면 힐일 거야 절구 좋은게 알았어 알았어 고급절구다 고급절구 어우 난나 타이밍 좋았다 완전 고벙밥이어서 나갈까봐 고민하던 타이밍에 강아졌다 강아졌다라는 거 강아졌다 강아졌다 굿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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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팬님 안 사나 이겼어요 두번 해요 두번 한번더 가지마 들어가지마 아 이거 안쪽까지구나 도와줘야 돼 아 마티님 마티님 살려나? 아 살렸어 좋았어 six oker íre 고맙 녹색 뭉쳐서 똥 빼기 resolved 돌아다니기 레이저 레이저 2시 conv 카카오 으아아아아 깜빡 레이저 아 이거 안나있어요 ㅎㅎㅎㅎ 에랑님 암바암 깜빡 찍어요 찍어요 못변 빠져도 에랑님 암자나 지금 곧 안전 안전? 안전? 찍어요 한판 더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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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아날로그 되겠습니다 레이저 아아 레이저 아날로그 곧 나옵니다 카운터 잘피해요 끝나고 봉형님 아직 들어갔어요 피갈리 아날로그 생각이지 아날로그다 가운데 남시장 9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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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 지워줘야돼 직사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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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요 나오면 피해 깜빡 레이저 들어갔어요 깜빡 피하는거다 이거 안되면 신전이야 게이저 갈리해야돼 들어가면서 군복이 앙즈야 초록색 초록색 뭉쳐서 똥 빼기 뭉쳐서 똥 빼기 여섯시 레이저 여섯시 레이저 깜빡 레이저 깜빡 레이저 깜빡 레이저 깜빡 레이저 깜빡 레이저 깜빡 레이저 35줄까지 화이팅 잡았어요 잡았어요 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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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습니다 기회가 굿 형님 아웃시 쪽에 한번 신경써주세요 기우고 있습니다 깔끔해요 옆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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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바꿨다 아 난 누워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안좋아해주세요 안좋아 잡혔어 한시 쪽 우리 다 좋아 우리 다 좋아 깜빡 레이저 히트 찍는거 저 하나 남았어요 딜러 암수 하나 있는 저도 하나 에랑님이 나도 난 밑에 지진 지진 애매하면 시정 시정 써 그냥 와 시정 썼는데 막타 맞았네 차 대충이라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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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이 레이저 바로 이었어요 아니 아니 시정 레이저 아 잡혔어 잡혔어 무력 무력 마티님 맘수 하나 남았고 로미님도 맘수 하나 남았고 금복이 하나 남았나? 금복이가 하나 남았나? 한 번 더 한 번 더 빨간색 멀어져 빨간색 아 검은색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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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어디가 어디가 검은색 여기서 뭉쳐 끝날 때까지 피갈리 피갈리 배마님 죽음 시정이 나 30줄이야 30줄이야 오케이 갔다 30줄 막패 막패 낙자조심 낙사조심 와아 암수 마티님 아이가 프리 어 암수 다 있어 조용히 가 이거 낙사 많아요 낙사 많아요 정면조심 이거 무조건 등디가 안전이야 네에에에에 등디 따라가 조금 등디 안전이야 등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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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있어 있다 왜 왜있어 봐 어 렉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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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수 털게요 간다 전방굿 등디 안전이야 밀리면 낙사요 밀리면 낙사 와 이 나 진짜 놀렀어 열줄열줄 나이스 économ이조ал 준비 cease ites 와우 야 뭐냐구 와우 아 개워졌다 진짜 와 이거 히든웨이가 있는줄 상상도 못했다 끝에 실리안 파괴 아끼게 만들어놓고 웨이를 만들어놨네 시애애애 시애애애애 시애애애애 시애애애애애 시애애애애애 시애애애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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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워졌다 진짜 시애애애애애 와 이거 웨이로 잡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 와 에더지가 진짜 개지린다 와 마지막에 한 명 날아가서 누클했으면 이런거 히든웨이 있어 진짜 잘 만들어놨던가 아니 근데 이거 이데인드보다 조금 더 쉬운거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냥 기믹만 자라면 잘 피하고 잘 때리면 돼 게이지 관리에 한 명 안 돼서 한 명 죽으면은 난리나니까 부활해서 죽지만 않으면 아 네 맞아요 어느 정도면 싸도 될거 같아요 2, 3스테까지 정도면 괜찮을거 같아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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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더보기 더보기 어 윌리약한 카드 나왔네 더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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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카드 나왔네 아름다운 카드 안좋아 아름다운 카드 안좋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다